오케이 2019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나영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요 큰 변화가 없어요 나영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변화 없이 다만 의미 있는 문제의 증가세 하나 정도 증가세 때문에 컷 하나가 내려가는 정도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 압박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가 낯섬에 대한 것이 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킬러가 되는 문제들은 그냥 저냥 했던 문제인 거고요 킬러 문제가 생각보다 좀 더 올바르게 일단 재배치가 일어났죠 문항의 번호에 대한 어떤 재배치 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킬러 문제가 나름 참신했어요 생소한 느낌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단 포인트를 잡아보면 첫 포인트는 어쨌거나 뭐 큰 변화가 없어요 나영은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문항 배치 변했다라는 거죠 예상이 됐던 거는 사실 29번 30번이 보통 미분킬러이고 21번이 원래 함수킬러였잖아요 그런데 미분킬러가 연달아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분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아마 정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투킬러가 수투에서 나오는 킬러가 29번이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21번 30번이 물론 6평은 어느 정도의 시험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올해는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약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항 배치가 좀 변해서 하반기 선생님 모유사 구성을 하면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할 거고 핵심이 어쨌거나 킬러 문항이 사실 뭐 깔끔해 깔끔하고 낯설지만 깔끔한데 사실은 기존 유형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유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에서 좀 낯섬에 대한 게 좀 더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빅킬러는 뭐 여전히 아마 여러분 시험 보다가 아마 한 15분까지 풀다가 아마 15초는 거짓말일 것 같고 그래도 한 5분? 너무 빨리 풀려가지고 아마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그 문제 만나면서부터 이제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뭐 기존을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기존 틀에 크게 걸리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두 번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결국은 아마 그 남들과 다르게 나만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21, 29, 30번은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남들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이제 딱 걸리는 거죠 남들은 스무 다 되는데 나한테만 걸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메이면서 아마 시간 압박이 조금 기존보다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흔히 아 난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구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난도는 나영이의 경우는 뭐 거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시간 압박이 좀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런 변화의 조짐은요 결국 선생님의 몫이에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문항을 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최종 실전 훈련을 정말 실전 대비보다 수능에서 예측되는 것보다 약간 더 의미 있게 약간 더 어렵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시켜야 되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 압박이 좀 있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시간 제거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지금쯤 여러분들이 사실 개념이 아직 뭐 선생님 저는 아직 개념도 없어요 우리 집에 따라와야 돼요 개념이 없으면 맞으세요 제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닐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수준의 일단 내용 영역을 알고 있다면 겁을 내지 말고요 겁먹지 말고 선생님 아직 저는 그런 레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레벨이 아니다 보면 수능이 내일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 수준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자꾸 실전 연습을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빠른 시간 내에 글을 읽는 문제를 읽는 그런 연습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전 연습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연습도 근데 뭐 아무 문제나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면 뭐 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상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학습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풀라라고 문제 내에 분명히 단서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스킬적인 요소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 푸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역시나 현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여기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야 모의고사 구성을 선생님이 실전 연습을 위해서 모의고사 구성을 현 트렌드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이겠죠 그 트렌드가 아마 예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배치나 그런 면에서 아마 선생님이 문학 만들면서 그런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애들을 힘들게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은 문제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는 야 너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 모르는 거죠 출격해?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로 연습을 좀 시킬게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선생님이 지금 특히 나영 같은 경우 아마 선생님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횟수가 일단 제일 많을 거야 나영 다른 사람 별로 잘 안 하잖아 그냥 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시키는 게 맞아서 그 얘기를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문항에 대해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사실 문항들은 다 그냥 다 예측이 되는 어떤 범주 내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답계수 법칙 사실 우리 이딴 거 신경 원래 안 쓰잖아 원래 신경 쓰면 안 되지 근데 모르면 바보다? 모르면 바보죠 그거는 그제? 그래서 이번 6평을 통해서 얘가 정착된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9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9평 이후에 선생님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일단 현재로서는 이게 3, 4, 4, 4, 5로 정착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을 때 그죠? 정확하게 정답이 3개짜리가 하나 있고 4개짜리 3개 그리고 5개짜리 하나로 정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21번은 뭐죠? 사실은 3지선다죠 그죠? 21번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래서 일단 뭐 현재 21번은 뭐 따지고 오면 사실 뭐 넘버 2잖아 현재는 넘버 2인데 이게 넘버 1까지도 막 넘나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객관식이라서 오답일이 항상 넘버 2, 넘버 3로 자리를 잡는 거지 이게 사실 21번하고 30번은 이게 배치가 바뀌면 얘가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특히 6평은 6평이니까 21번에 뭐가 나온 거야? 합답형이 나온 거야 근데 아마 수능에서는 합답형은 아마 20번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죠 정작 왜 전범이 들어오면 이제 적분도 끼어들고 그러니까 문항의 개치가 좀 많죠 문항을 낼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자리는 잡을 거야 어쨌거나 그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 문제 풀다가 21번을 막 했는지 잘 안 읽혀서 이거 가지고 막 시간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21번은 있음직한 답일 것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일단 스무게 해보고 아마도 이 중에 하나가 이제 5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 4번이 아마 21번의 답이거나 아니면 뭐 3번이거나 아니면 2번이거나 그죠? 물론 3, 4, 4, 4, 5의 순서는 뭐야 이거 5평 나누기 3평까지 뭐야? 있는 거다? 정해진 건 아니야 누가 5개일지 모르겠어 아마도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원래는 이게 사실은 4, 4, 4, 4, 4 이거였잖아 그래서 21번의 답을 오지선다로 찍지 못하게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1번부터 20번까지의 뭔가 그렇잖아 우린 우리한테는 19번도 어렵거든 20번도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사실 아마가 아니라 평가원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뀐 겁니다 누가 신고해가지고 평가원에 알았어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아마 해답을 이쪽으로 찾는 것 같아 느낌이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역시나 뭐 선생님이 그 평가 아닌 변함없는 그죠? 성선설 아직도 안 믿으면 안 읽힌다? 믿지 못하면 문제가 안 읽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가형에서 이 성선설의 변화가 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유지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성악? 성악가 안 돼 이런 거 이거 성악은 그냥 선생님이 꿈이죠 선생님 원래 성악가가 꿈이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아니야 정직하게 여러분들 읽어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다섯 번째를 강조하는 거야 문제 읽으면서 결국은 무엇보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뭐 부끄럽지만 선생님 하는 말이 그거야 나는 왜 이렇게 문제를 잘 풀까? 어? 어? 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평가 문제를 잘 풀지? 그게 사실은 평가 문제를 선생님이 확실히 잘 푸는 것 같아 그 이유가 성선설에 대한 구둔, 믿음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도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읽으려고 적극 드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행동의 영역의 뭐가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행동의 중요성이라는 게 이제 되게 막 추상적으로 들리잖아 그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오늘 구현해 볼게 문제 있는 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대화해서 이렇게 하라는 행동의 영역을 이끌어내는지를 그게 이제 결국 필연성 찾기야 대다수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잖아 문제 안 풀려? 아니 그럼 해답을 봐야지 해설을 봐야지 해설을 보면 보통 이해되거든요 보통 이해를 해서 아 이제 나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아니야 그거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푼다라는 건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를 딱 보면서 교육과정의 학습목표에 맞춰서 이 문제를 딱 보면 제일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 그런 게 근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걸 글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원래 모든 학문은 기본기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 기본기를 우리는 보통은 안다라고 착각하고 무시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이거 얘기하잖아 그럼 사실 정말 당연한 얘기만 해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를 문장으로 만들어내고 문제를 풀 때 이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야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뭐 선생님이 기발하게 막 와 선생님 능력이 뛰어나 수학도 전공을 했겠다 그런 유의의 것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연성이 과연 뭘까 그거야 오늘의 결론이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일단 백문이 불의의가 풀어볼게 풀어볼게 그 뭔지 오케이 일단 총평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해 질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